술이요? 네 전 장혈이 전사할 때까지 얘기는데요? 전사의 들이죠 뭐 그러니까 작가가 넌 줄은 모르는 거고 네 두고 봐 넌 나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지 일이 참 희한하고 재밌게 됐다 지가 기자 건드려봤자 좋을 거 있어? 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되지 꼭 얼굴까지 팔아야 돼?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? 오빠 정말 이상하다 꼭 그 작가 대변인 같아